안녕하세요. 마더텅 수능 수학 강의의 우수종입니다. 지금 풀어볼 문제는요. 2015년 10월 학평 B형 18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자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4자리 자연수가 있대요. 그때 뭐 개수를 구하래. 이런 조건 나오는 문제 나오면 여러분들이 침착하게 대응만 잘하시면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조건이 뭘 뜻하는 건지 한번 파악을 해봅시다. 4자리 자연수가 있었어. 4자리 자연수. 4자리 자연수가 있었는데 가라면 조건에서 이렇게 나와있네. 각 자리수의 합은 14래요. 그럼 4자리 자연수라는 건 1000의 자리,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이렇게 있는 거잖아. 이 각 자리, 이 각 자연수의 자리수의 합이 14니까 이 자리수를 X, Y, Z, W라고 잡았을 때 이때의 합들이 얼마가 나왔다라는 거야. 예를 닫아있더니 14가 나왔다라는 거겠지. 14가. 이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나라는 조건을 봅시다. 나라는 조건. 자, 나라는 조건을 봤더니 각 자리의 수는 모두 홀수래요. 홀수. 그럼 홀수라는 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갖고 와야 되냐면 첫 번째, 홀수니까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하겠어? 1부터 시작하겠죠. 그래서 나에서 첫 번째로 가까워야 될 건 X, Y, Z, W는 무조건 뭐보다 커야 된다라는 거야? 1보다 커야 된다라는 거지. 1보다 커야 된다라는 거야.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까워야 되는 건 야, X랑 Y랑 Z랑 W가 뭐가 돼야 돼? 홀수로 나타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홀수로 나타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2의 배수에서 1만큼 차이 나면 되겠지. 1만큼. 그럼 2의 배수에서 1만큼 차이 난다는 건 2K, 뭐 2K라고 예를 들면 2K에서 플러스 1을 하던가 마이너스 1을 하던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수의 문제에서 맨날 2K 마이너스 1로 하라고 배웠거든. 2N 마이너스 1 이렇게 배웠었지. 2N 플러스 1로 하면 야, N에다가 1 놓을 때 첫 번째로 바뀌어버려. 이런 형태로 많이 했었다고. 홀수를 나타낼 때.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야, 얘 결국은 중복 조합이잖아요. 문제만 대충 봐도. 중복 조합의 조건이 뭐야? 0도 포함이 된다라는 거잖아. 근데 여기는 누가 들어갔어? 1, 1, 1, 1. 1이 들어가 있지. 얘네가 다 뭘로 바뀌어야 돼? 0으로 바뀌어야 될 거 아니야, 표현을 할 때. 그래서 나를 통해서 갖고 와야 되는 거. 야, X를 2A 플러스 1로 바꿀게. 홀수면서 여기에 대입을 해서 2항을 했을 때 1이 없어지게. 마찬가지로 Y도 2A 플러스 1, 2B 플러스 1, Z, 2C 플러스 1, W, 2D 플러스 1. 이렇게 바뀌자. 그래서 가랑 나를 통해서 우리가 갖고 와야 되는 건 하나 빼고 다 갖고 왔어. 하나 빼고 다 갖고 왔고. 얘를 토대로 대입을 해가지고 범위를 한번 식을 만들어 볼게요. 대입을 합시다. 대입을 했더니 이런 형태가 되겠네. 2A 플러스, 2B 플러스, 2C 플러스, 2D는 얼마가 나와야 돼? 2D 플러스 4. 14가 나올 거고 얘 한쪽으로 이항해서 풀어버리면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는 5라는 형태가 나올 거라고요. 자, 그 다음에 범위도 설정을 시켜줘야 되겠죠. 우리 아까 1, 1, 1보다 크다라는 거에 2A 플러스 1 얘네들을 다 대입을 했더니 하나만 보여줄게. 2A 플러스 1이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지? 1 이항하니까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올 거라고. 그럼 여기에서 다 모양이 어떻게 되는 거야? A가 0보다 크거나 같고 B0보다 크거나 같고 C0보다 크거나 같고 B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 조건, 이 모양 보이자마자 우리는 아예 중복 조합이네. 중복 몇 개 허락하고 A, B, C, D. 4개를 허락하고 몇 개 뽑는 거야? 다섯 개를 뽑는 거죠. 그래서 4HO 이렇게 되겠네? 자, 스탑. 우리가 중요한 거 하나 깜빡하고 갔어요. 4HO에서 틀린 사람들 좀 있을 거야. 자, 어떤 중요한 거를 빠뜨렸냐면 얘는 4자리 자연수라는 거거든. 4자리 자연수. 그리고 우린 지금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이 있잖아요. 얘를 들어줄게. 자, 얘를 들어서 A가 5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봐. 자, A가 5가 되면은 천의 자리에 있는 X는 얼마가 되겠어? X는 2A 플러스 1이었잖아. 그럼 X는 얼마가 돼? 11이 되겠지. 근데 X의 이름이 원래 뭐였냐고 XYZW 내가 잡아준 거였잖아. X는 천의 자리의 수였다고요. 천의 자리의 수. 그럼 천의 자리의 수였으니까 이런 형태가 되는 거야. 천의 자리는 11이 돼버리는 거야. 11. 말 돼야 안 돼. 말 안 되죠. 여기 자리수에 올 수 있는 거는 1부터 9까지가 올 수 있는 거잖아. 자연수라고 정의를 했을 때 뭐 천의 자리는 1에서 9까지 올 수 있는 거지. 11이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지. A가 4일 때는 상관이 없어요. A가 4면은 9가 나와버리니까 9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금 X 하나만 보긴 했는데 천의 자리뿐만 아니라 100의 자리, 그리고 10의 자리, 1의 자리에서도 11이라는 수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잖아. A가 5일 때 11이 들어왔다고.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는 5야. 근데 우리가 여기에 맥시먼 제한을 안 걸어줬어. A, B, C, D는 4까지밖에 못 가져. 5 이상은 6군 보일 일이 없겠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빼줘야 되는 거야. 뭘 빼주냐면 A, B, C, D가 5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빼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A, B, C, D가 5가 나오는 경우의 수. 그럼 A, B, C, D 중에 하나라도 5가 되면 나머지는 0이 돼버리는 거니까 A, B, C, D가 5가 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될까? 4가지가 되겠지. 4가지. A가 5일 때, B가 5일 때, C가 5일 때, D가 5일 때. 그래서 얘를 이제 계산만 해주면 정답이 나오겠네요. 4H5니까 4H5니까 8C5가 될 거고 마이너스 4 8C5는 8C3이라면 똑같죠? 8, 7, 6, 3, 2 나눠주니까 8, 7에 56 마이너스 4 정답은 52가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솔직히 까다로웠어요. 여러분들이 접근하기에 그래서 앞에서 천천히 내가 뭘 했었냐면 자, 봐. 가, 나라는 조건이 나왔을 때 우리가 얘네를 해석하는 걸 연습을 했다고 가, 각자리의 수의 합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 방정식의 형태로 나가 제일 중요했던 거야. 가는 다 할 수 있어. 나가 중요했던 거야. 나에서 두 가지를 갖고 왔어야 했다고. 두 가지. 첫 번째 1보다 커 나왔고 1보다 커 나왔고 1보다 커 1보다 커 나왔다는 범위 두 번째 야, 이 범위가 생김으로써 뭐가 문제가 생기는 거야? 얘는 딱 봐도 중복 조합인데 중복 조합인데 얘가 1로 돼 있잖아. 0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아, 야 치안을 통해서 이 1을 없애줘야 했다. 0으로 근데 나에서 또 뭐가 있었어? 홀수라는 조건이 있었어. 그래서 야, 플러스 1이 있으면서 홀수로 표현하는 방법은 2a 플러스 1 2b 플러스 1 2c 플러스 1 2d 플러스 1 이런 형태였죠. 그래서 얘를 대입을 해서 쫙 풀면은 이런 형태의 식이 나왔었는데 이 식에서 우리가 하나 표현을 안 한 게 있었다면 뭐였냐면 얘는 그냥 뭐 사탕을 주고 뭐 주스를 주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자릿수였다라는 거야. 자릿수 자릿수에는 1부터 9까지밖에 못 오잖아요. 1부터 9까지밖에 근데 a, b, c, d에서 0이 된다고 우리가 설정을 시켜줬으니까 b, c, d가 0이 돼버리면 a가 5가 되잖아. a가 5일 때는 x값 자릿수가 11이 나왔다고요. 11 그래서 그거 빠뜨리면 큰일 나버리는 거야. 여기까지 다 풀었는데. 그래서 몇 가지를 빼줬어? 4가지를 빼줬다라는 거죠. 아무튼 정답은 52가지가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5초 5초 3초 4초 5초 5초 6초 5 7초 6초